음악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2019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우리학교 어반캠퍼스 완공이 벌써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공정률과 정확한 완공 시기, 그리고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공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1월 10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지하 2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어반캠퍼스의 완공을 계획하였습니다. 어반캠퍼스의 공식 명칭은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로 지하에는 다목적 강당과 주차장, 학생식당, 강의실 등이 생겨날 예정이고 지상에는 교수실, 행정실, 강의실, 운동장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의 공정률은 약 50%이며 천재지변 및 개통연결공사의 동절기 일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완공 예정일이 2021년 1월 31일로 원래의 계획과 동일합니다. 해당 시설은 교육연구시설과 복지편의시설로 활용될 계획이기에 편의시설 입점에 관련하여 많은 학우들의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사담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종류의 편의시설은 확정된 바가 없고 서울시 세부조선계획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여 법정 가능한 종류의 편의시설이 입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공사담당 관계자는 다목적 강당과 대형 강의실이 주변 여권의 변화에 맞춘 인문캠퍼스의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회의 및 공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시공 중이므로 학우들이 좋아할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외에도 쾌적한 교육 공간 및 접근성이 탁월한 복지편의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시공될 예정이므로 학우들이 기대할 만한 신축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은 인접한 주변의 변화에 맞춰 캠퍼스 중심만이 아닌 지역 전반의 중심으로서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의 계획을 꿈꾸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1년 1월 31일에 완공된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이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신축이 지역 발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MBS 뉴스 공세현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